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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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. 지금 루루비당에서 제일 인기 많은 메이플 쿠키 만들고 있어요. 오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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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원래 여행하기 전에 비건 카페 같은 거 검색하고 오는 거 좋아해서 인스타에서 찾아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만나야 될 사람이 좀 아프신 분이라 일부러 이런 카페를 찾았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맛있고 기가 막히고 단골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